아저씨 좀 맞춰보느라고 아줌마 아니 아저씨 아니지 아가씨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? 얼굴이 좀 하얗게 뜬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제 심장은 제 심장은 그럼 내 심장이 어딨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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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 바빠 왜 왜 뭐야? 내 첫 사인은 말쑥이야? 아니 우리 천상소연단 오빠들 만나면 사인 좀 받아와 뭐? 천상소연단 오빠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목장 받아와야 돼 알았어 알았어 부딪는 거 이게 오빠를 지켜줄 거야 내 건 말쑥아 내 건 지켜줄 사람은 나야 내 건은 너? 야 됐어 됐어 얼른 타야 돼 가 가자 갔다 올게요 안녕